부산여행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이는 대표오플 다산! 자기야 어때? 마음에 들지? 좋아할 줄 알고 있었어 자기 걷는 거 싫어하잖아 난 너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 응? 어! 여행 좀 간지라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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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쓸데없는데 힘쓰지 마세요 손가락만 돌리면 코아까지 배달 온다 랭고 당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렌타카 랭고 바다 바다 돈 낚는다고 튜브 타고 나갈 순 없잖아요 부산은 바다, 바다엔 요트 요트 체험은 바다야 놀자 삼리적 넥셔리 바다야 놀자 manufacturing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게 우리한테 좋을 거야 그래 그래도 내가 생각난다면 언제든지 불러줬으면 내 짐에 발이 달렸다? 짐은 이제 필요할 때만 가지고 다니세요 알아서 맡기고 알아서 돌아오는 내 짐 짐 캐리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손쉬운 예약 가벼운 여행 짐 캐리 아싸 예배도 성공했고 행복해 완전 신나 뽈뽈뽈뽈뽈 아이고 목에 피가 나게 절규하면 뭐해요 이제 캔슬마켓 하세요 눈물의 파텀 그래도 피눈물은 흘리지 말자 예약 숙소 예약 티켓 쉽게 팔고 싸게 사자 캔슬마켓 맛집이면 뭐해 기다리다 수염이 석자 우우 수염 맛집 이제 존버 말고 딜버 하자 배달되지 않는 것까지 배달한다 여기요 배달의 만족도 모르는 진짜 로컬 맛집부터 별 희한한 심부름까지 시키면 한다 생활 딜리버리 ін leadership 시키면 한다 생활 딜리버리